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요즘은 조금 뜸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만 하더라도 루틴의 침공을 크게 나무라기보다도 우크라이나가 서방을 위한 그런 대리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렇게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볼 때 조선일보의 프랑스 파리 특파원이 글을 하나 기고했는데 이게 이제 좀 외부 시각에서 한번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가 보이고 있는 그런 반응들이 우리 사회의 현재 무엇을 이제 의미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좋은 그런 기사라고 이렇게 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프랑스 파리에 정철환 특파원이 이제 보낸 건데 이거는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어렵게 20시간 이상 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 운송수단을 이용해 가지고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을 방문한 국익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외면하라 이렇게 이제 민주당의 고위 인사들이 많이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을 맞아 가지고 참 하늘이 도우심이 함께해서 서방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자유진영의 도움으로 기사 회생을 한 거죠. 나라가 거의 망했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제가 이렇게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제 이번 전쟁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의 고위 인사들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외면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참 많이 나오는 걸 보면서 그 주장에 대해서 격한 그런 반응을 보이기보다도 참 우리나라 사회가 알게 모르게 이런 어떤 공동체를 지탱하거나 우리 삶을 지탱하는 윤리 도덕 정의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기반이 와해되고 상대주의적 시각을 지닌 분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덕이 밥을 먹여주나 이렇게 하지만 도덕 기반이 무너지게 되면 그 사회가 굉장히 혼란을 겪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밥을 먹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이제 아마 이 기자가 처음에 이제 말씀하는 것은 5월 달에 아마 우크라이나를 침략해 가지고 밤새 먼저 공습이 생기기 때문에 쪽잠을 자면서 그냥 대피소하고 호텔을 오고 간 그런 기억들을 참 고통스러운 기억이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처음에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한국에는 우크라이나의 고통을 공감이 못하는 사람이 많이 보입니다. 사람의 이름 짐승하고 다른 것은 공감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족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런 소위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특히 그 비극적인 사건이 그냥 예를 들면 타국의 침략에서 발생하게 되면 사람이면 당연히 그 나라 국민들의 처근지심을 갖고 그렇겠지 않습니까 국제사회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돕자는 호소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국익을 위해서 외면하라는 주장이 유면 정치인 입에서 나온다. 언론에도 여기저기 같은 지지의 글이 올라오는 것을 본다. 이것이 아마 이제 아무래도 이제 탁파원을 지내게 되면 한국에 있을 때보다 조금 자유롭고 넓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국익을 위해 외면하라. 이것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지만 민주당의 고위 인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을 그대로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은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대한민국이랑 국가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를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냥 사인이 이야기하는 국익을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외면하라는 주장하고 소위 권력에 다가서 있는 그런 유력 정치인들이 국익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외면하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이 정철환 기자의 마지막 문장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서방의 대리전이라는 익숙한 음모론적 해석도 유럽에서 유행한답니다. 하지만 유럽인 대다수의 기본 입장은 아주 명쾌한데 어떤 해석과 의견이 주어지더라도 러시아가 독립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한국에서 일각에서 전쟁 초기에 서방의 대리전을 여러분들 수행하는 우크라이나 친모의 히틀러 이런 걸 하는 걸 보고 제가 참 저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여러분들 방송을 내보낸 밑에 댓글을 좀 알고나 이야기하라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세상이 가치관의 혼재가 굉장히 심하구나. 그리고 선전선동에 여러분들이 이용당한 사람이 굉장히 많구나. 무슨 히틀러가 어떻고 서방 대리진이 어떻고 설령 그런 부분들이 설득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독립국가가 다른 독립국가를 침략해가지고 1년 이상의 전쟁을 끌어가는 것은 그거는 어떤 종류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가장 중요한 판단 가치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꽤 있는 겁니다. 이런 저런 명분으로 중국 공상당이 대한민국을 침략하더라도 이유를 찾으려면 100가지 200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침략 이유를 찾으려면 여기 보시게 되면 자유와 생명과 주권을 지키려 싸우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유럽인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런 판단에는 장악 논리가 없다. 약간의 정의감과 윤리가 심해 충분하다. 약간의 정의감과 윤리감도 없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와 윤리 기준에 어떤 왜곡이 생긴 게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제의 강제징용 위안부 만행에는 바로 어제 일처럼 객분하더라도 6.25 전쟁에서 벌어진 국제적 침략 핵의 만행과 고통에는 침묵한다. 그 전쟁을 냉정하게 되돌아버리는 시도는 독재 옹호 친일 면제 전쟁 부축임 등으로 매듭는다. 얼마 전에 문재인 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국제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크라이나 국민의 억울하고 딱한 사정마저 쉽게 외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러분 윤리 도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대한민국의 윤리와 도덕과 정의의 그런 소위 기준이나 자태가 심하게 훼손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크라이나가 침략을 당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침략을 당했습니까 선거 사기 세력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는 부정선거란 침략 행위를 당한 겁니다. 입을 다 다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와 침략 같은 행위를 규탄하고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여러분 뭔가 하니까 이 나라가 도덕윤리법적인 근거가 엄청나게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도덕은 밥을 먹여줍니다. 윤리는 밥을 먹여주죠. 도덕과 여러분들 윤리와 정의와 그런 기준들이 붕괴가 되게 되면 그 사이는 필연적으로 뭡니까 혼란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선거를 도덕질했는데도 아무도 항의를 안 하는 겁니다. 선거를 훔쳐갔는데도 누구도 뭡니까 목소리를 안 내는 겁니다. 선거를 뭡니까 그냥 완전히 박살을 냈는데도 뭐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침묵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파리의 정철한 특파원이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국익을 위해서 외면해야 된다는 그런 한국의 일각의 주장이 힘을 얻는 것하고 거의 동전의 양면 관계에 있는 겁니다. 윤리와 도덕이나 이런 부분들이 심하게 훼손된 것은 궁극적으로 그 나라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정말 오늘 다시 한 번 그런 도덕 윤리 양심 그리고 상식 이런 부분을 회복을 촉구하는 그런 좋은 지적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도덕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은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해부하고 분석하고 고발한 책들입니다. 선거를 지키는 일은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 자신과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분노해야 되지만 우리의 체제를 이런 침략한 선거 사기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분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이 책들이 어려운 속에서도 많이 이렇게 확산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